조진웅, 이재훈, 열심 사로잡는 현실판 킹스맨 성남자의 옴므파탈 배우 조진웅과 이재훈, 멋진 두 남자가 또 만났다. 최근 샘소나이트 모델로 발탁된 두 배우는 남성 패션 매거진 아레나 옴므플러스와 함께한 에이퍼픽트 매치 컨셉 화보를 공개, 킹스맨을 방불케하는 멋진 포즈와 함께 끈끈한 브로맨스를 과시했다. 공개된 컷 속 조진웅은 화이트 셔츠의 피크드 라펠과 체크 패턴이 멋스러운 그레이톤 슈트로, 이재훈은 블루톤 헨리 넥 셔츠와 심플한 슈트로 세련된 노타이 비즈니스 룩을 연출했으며, 여기에 자연스러운 형태감이 돋보이는 소프트한 가죽 블랙 백을 매치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또 다른 컷에서 조진웅은 베스트까지 착장한 슈트룩의 정석을 선보였으며, 이재훈은 브라운톤 타이에 슈트와 셔츠를 그레이톤 온톤으로 스타일링해 클래식하면서도 남성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두 배우는 깔끔한 캐주얼한 룩으로 내추럴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표현해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뿐만 아니라 장난스러운 모습까지 넘나드는 화보 장인다운 팔색조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화보 촬영과 함께 진행된 인터뷰에서 조진웅은 대표 프로맨스 커플로 떠오른 파트너 이재훈에 대해서 각양각색의 색깔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같은 배우라며, 최고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제 후는 킹스맨 컨셉의 샘소나이트 광고 영상에서 처음 시도했다는 액션 연기에 대해 쉽지 않은 시퀀스였지만, 개인적으로도 액션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에, 진웅이 형과 같이 재미있게 촬영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광고 영상은 유튜브에 공개된 지 두 주만에 327만 뷰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는 바 있다. 한편 조진웅, 이재훈이 함께한 화보와 진솔함이 묻어나는 인터뷰는 아레나 옴무 플러스 8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